스위치 클래식 프로그래밍 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 일찍은 아닌데 점심 드시고 여러분들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스위치 클래식 프로그래밍을 한 부산국제 단편 영화제 프로그래머 이상훈입니다. 오늘 스위치 클래식 프로그래밍은 제가 영화제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프로그래밍입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된 영화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었고요. 그 영화들의 여러가지 상태라든가 수급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 모든 것을 도와준 분이 바로 제 옆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스위치 클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네. 모든 프로그래밍을 준비했습니다. 스위치 클래식 프로그래밍이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많은 그들은 오래된 영화제에 대해 쉽지 않게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사람을 도와주한 이 프로젝트 조금 더 쉽지 않게 만들었는데요. 태호 탑보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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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디스 클래식 Retrospective 스위디스 클래식을 회고전을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고전으로 간주되는 그런 영화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스위디스 클래식은 모든 영화가 있는 그런데 우리의 아이치에 모든 것을 찾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어떤 영화가 35mm 프린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영화들은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스위디스 영화 SFI 스위디스 클래식 인스튜트에서 모든 영화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관실에서 찾는 작업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영화는 35mm 된 아주 오래된 필름들이 었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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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more or less screened everywhere, because everybody loves it. It's really fun that you included a lot of films by Ingmar Berman. Because his films are... Most people only know him for his features, not his shorts. 다른 국가에서도 이러한 스웨덴 영화들을 상영하실 때 비슷하게 상영하는 영화가 영광의 세계입니다. 로이 앤드슨 감독의 작품인데 이거 외에도 잉마 베르만 감독의 단편들을 상영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 이유가 잉마 베르만 감독은 장편으로 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에서 인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찍을 때, 기획자가 이 영화의 동작나들에게 더 유지한 사람이 시작된 수행되던 아빠르만 감독의 작품은 considerable Carmen, Jön Troell, 그리고 formul지인승. 그리고 저는 그 영국에서 첫 작품을 가지고 있는 영화였지만요. 우선 그릇이 들어가는 영화가인의 작품은니라의 작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품은 장르의 중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짧은 작품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품을 만들었고, 짧은 작품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재미있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지금 선택하신 작품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컬렉션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잉마 벨맨이나 얀 트로웰 또는 로이 앤더슨 같은 감독들은 소외된 영화의 대가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첫 영화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첫 작품으로서는 로이 앤더슨의 영광의 세계가 있는데, 그 외의 감독들 같은 경우는 장편을 이미 몇 편 만드시다가, 중간에 단편을 만든 거를 여기서 또 상영을 해주시는 거라서, 프로그램을 정말 잘 짜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이 앤더슨의 첫 작품을 만들었고, 로이 앤더슨의 첫 작품을 만들었고, 모아 терson의 작품으로는 제가 그걸 اسicable 사이에 자랑하는데요, and I would say that this is one of the films where he started to find his visual style, 이슈 영상을 처음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유가 사용되어 있는 이유는 그 첫 번째로 처음에 출연을 내버려줍니다 결국 그때 그녀가 출연을 시작하면 나는 그 첫 번째로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첫 번째로 공유할 수 있는 공유가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비즈니스 스크린은 몇 개의 페스티벌이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개의 페스티벌이예요. 로이 안더슨 감독의 영광의 세계 같은 경우는 영화 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가장 처음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부터 로이 안더슨의 비주얼 스타일을 찾아서 그 후에 만든 장편이라던가 광고에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87년에서 90년 사이쯤에 예타보의 영화제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때는 이 영화가 좋다고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 영화가 정말 많은 영화제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많이 힘들었죠. 다른 영화에서부터는 다른 영화에서만 찾는 게 더 힘들었죠. 그런데 저는 그 영화가 잘 фотограф이며ют 하ances이 mortise입니다. customer 영화의 disguise 정말 아말로 일이 예 aireα 이래요. 그녀의 촬영이 우선이 옛 아말로 일OS이 만들어졌다. 립은 마음의ätzen quelqu qualarr at한비되는 comic 최소에 실aneãos이 생바던가 한 sinkhot axisalen inim medication 특유의 cars 이 프로그램에서 다른 작품도 상영을 하고 싶었으나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잉마 벨맨의 단편을 많이 상영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잉마 벨맨의 단편 중에서 아마도 유일하게 그나마 많이 알려진 작품이 카린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카린의 얼굴은 잉마 벨맨의 어머니의 얘기를 다루는 작품이고 그리고 장편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나서 한참 후에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한국릴게요. 그렇죠. , 이승fore스'd의 이rit척은 Jin Trell입니다. 수를 수업이나 Φ café인가들 в 공 Grant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진행했지만 chiar uniquely 강하게 Barnes& continuitined 가인인의 Most Talks입니다. 제 작품의 작품은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85%? 85%? 85%? 그리고 마지막에 보실 작품의 감독은 얀 트로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직도 살아계신 대가이시고 현재 만 85살입니다 그런데 단편만을 고수해 오신 감독입니다 그리고 최신작을 지난주에 완성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얀 트로엘 감독님 작품을 상영한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프리즈스분에게도 얘기를 드렸더니 아 그럼 좋다 상영한다고 할 때는 항상 오케이 하시지만 좋다 그럼 한 열 편 더 해서 내 작품을 많이 보여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 트렐엘, when he works with features he works with big social issues and war movies or something but when he works with shorts he works always with small things and you will definitely see this in the films he made John Trell made maybe I think 15 features and I don't know how many shorts I don't know I don't think he knows either 아까 제가 통역한 것 정정하겠습니다 주로 단편을 만드셨고 너무 많이 만들어서 본인도 몇 편을 만들었는지 기억을 잘 못하시고 그리고 장편도 15편 정도 만들었는데 장편 영화에서는 주로 큰 사회적인 이슈라던가 아니면 전쟁을 다룬 영화들을 만드시고 단편에서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오늘 인터덕션을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양트롤 감독은 제가 작년에 피디님이 부산을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대를 하고 싶었는데 열로 하시다고 보두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영화를 만드신 거 보니까 건강이 괜찮은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서 스웨덴을 대표하는 3대 거장의 단편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양 트롤스 프로듀서는 지난주에 부산에 왔습니다 저희는 부산에 방문하셨고 저희는 부산에 방문하셨지만 그는 관계가 너무 많았고 그는 또한 다른 촬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클래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스위치 클래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네? 즐거운 것입니다 작년에 그 인기를 얻었던 영화인데요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는 책입니다 두 분한테 드려야 하는데 예스? 예스? 앤 예스? 오케이 예 그 분하고 예 일찍 손을 드신 분들이 회복을 가져가셨습니다.